수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튜터이자 스페인어 메이커 천 이소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제목처럼 스페인어와 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스페인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자 오늘 메가 퀘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와 나, 그래서 AK 덕질의 끝판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맞습니다. 저는 남들이 아이돌 덕질, 남들이 연예인 덕질할 때 저는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덕질했습니다. 좀 오글오글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덕질을 했고요. 어떻게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접했냐? 사실은 선생님은 전공인 신문방송학이라는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스페인어 전공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싶어서 아르헨티나로 떠났던 약간 좀 이상한 약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됐나요? 라는 대답을 일단 드리기 전에 일단 스페인어와 저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시간을 할까 합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금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되게 익숙한 사진이죠, 여러분들? 아마 근데 요새 친구들은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걸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모바일 게임에 컴퓨터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그 보드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이 되게 있었어요. 원래 블루마블인데 일본식 발언 브루마블. 그래서 브루마블이 약간 영어로 친 모노폴리 같은 게임이잖아요. 땅딱 먹기 게임인데 제가 그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그 게임의 특징이 그 나라의 수도를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걸리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서 호텔과 별장과 빌딩을 지으면 마치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특히 그 게임 중에서 제가 약간 최애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게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뭔가 필이 왔어. 왜냐하면 이름이 제일 길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카이로, 대한민국. 근데 이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8글자잖아요. 그래서 와 이 나라는 어딜까?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되게 아이고 깜짝이야. 제 얼굴 보다 보면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21살 때가 22살 때 인도 배낭여행을 처음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20대 초반일 때 한창 많이 갔었던 곳이 인도 배낭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죠? 유럽여행도 그때도 많이 갔고 요새는 스페인의 까미노데산띠오고라고 순례자길도 많이 걸으러 가시죠?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제2의 사춘기 하면서. 선생님 때는 인도의 겐지스강에 많이 갔어요. 지금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저도 자아를 찾으러 방랑객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배낭여행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인도에서 아르헨티나 친구들이랑 어떻게 조인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배낭여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우연하게. 저는 그때는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영어로 소통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느껴지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살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아르헨티나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로 가요. 그래서 학교에 그때 한창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매 결혼을 맺고 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멕시코 학교가 하나가 있었어. 다른 학교는 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멕시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그런데 멕시코 학교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스페인어 가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스페인어 1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원을 해보자. 지원을 했어. 지원을 하니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스페인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영국 학교. 영국 학교는 그때 컴퓨티션이 되게 심했어요. 미국 학교, 멕시코 학교. 그런데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원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스페인어 전공이 없었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학부 졸업을 한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 혼자 지원하게 돼서 멕시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무식했냐면 멕시코가 아르헨티나 옆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무식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어떻게 그런 무식함을 선생님이 그렇게 무식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멕시코가 남미에 있는 줄 알았고 멕시코에서 한 두세 시간 비행기 타면 아르헨티나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멕시코는 북미였고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10시간 정도로 가야 아르헨티나에 갈 수 있더라고요. 엄청 멀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일단 도착을 했어. 스페인어 대충 후뚜루마뚜루 배웠어. 어디서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대충. 도착을 해서 사람들한테 했죠. 그래서 콜라, 젠테, 벌페이버 난리 났어. 영어식 발음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아주 색감았죠. 원래도 제가 하얀 편은 아닌데 아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더니 한국에 왔어. 그래서 결국 그래도 아르헨티나에 못 간 거잖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나라에 꼭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아이들이 다 이제 갔다 와보니까 애들이 취업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나의 못 이룬 꿈을 이뤄야겠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일단 떠나자.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 유학할 수 있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입학을 지원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유학 관련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고 아르헨티나 갑니다. 따란.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차곡차곡 모아서 갔어요. 아르헨티나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르헨티나에 갔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왜 갔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가서 너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왜 왔니? 라고 하면 제가 사실 이 스토리텔링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드리는 말이 축구 유학 같다. 이 말을 되게 거짓말로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취미로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 대표하는 아이콘이 탱고랑 축구잖아요. 탱고는 초보니까 너무 슬프고 느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빠르고 격렬한 약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라는 취미를 들여서 실제로 그 아르헨티나에는 락싱이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프로팀 안에 있는 여성축구단에 들어가서 저는 1부 리그는 뛰지 않았어요. 2부 리그도 아니고 거기에 가장 낮은 리그에서 한번 쪘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얘가 접니다. 똑같아 생겼죠? 화장 하나? 화장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제 얘기를 아주 아주 빠르게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했었던 게 너무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들이랑 조금 다른 20대 생활을 조금 보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덕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 돌아와서 스페인어 관련해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고 스페인어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학생들이랑 만나고 어떻게 메가스터디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어떻게 이 카메라 앞에서 영광스럽게 제 소개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스페인어와 맺은 인연이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네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궁금한 게 그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공도 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10대 때 살지도 않았어요. 현지에서. 20대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스페인어로 언어를 접했는지를 소개를 드렸고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나요? 그래서 내놔라. 대답을 내놔라.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답정너 질문이에요. 어떻게 선생님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답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어 잘하는 공식 D 곱하기 T입니다. D 곱하기 T. T가 뭐냐면 스페인어에서 돌로르 한 말이 있어요. 돌로르가 고통입니다. 영어에서 pain 고통 곱하기 T가 에스파니얼에서 dienpo입니다. time 고통 곱하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당연한 말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당연한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외국에 여러분들이 살면 확실히 언어는 빨리 배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스페인어와 멕시코랑 아르헨티나에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선생님이 현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고통값 얼마나 높았겠어요. 얼마나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축구하면서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어요. 제 축구장에서 제 이름은 치나였습니다. 치나 치나가 뭐냐면 영어로 Chinese입니다. 아이들이 저만 뛰면 자꾸 중국이냐고 놀리고 거기에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빨리 효율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값은 내가 이 언어라는 공부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회화도 회화지만 수능 스페인어 만점을 받고 싶습니다. 1등급, 2등급 목표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수능 스페인어는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간을 당연히 많이 투자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고통값을 줘야 돼요. 고통값이 뭐냐면 재밌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선생님 강의 짱!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워주면서 암기를 통해서 안 외워진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지나친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을 낳게 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지 이 언어 특히도 스페인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초 스페인어 학습 시에 만나게 될 세계의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서도 많이 써먹는 건데 여러분들의 거기 눈앞에 지금 보이는 그 산들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을 넘어야지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잘할 수 있고 어떤 공부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세 가지 언덕을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동사 변형이에요. 동사 변형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1개의 시제를 해야 되고요. 독해를 하려면 11개의 시제 그리고 동사 500개라고 합시다. 기초 동사 더 많겠지만 500개 곱하기 그리고 스페인어 6단 변형이 일어나요. 영어는 3단 변형이죠. 스페인어는 6단 변형이에요. 나 너 너희 너희들 그들 난리가 나요. 그럼 곱하기 얼마야? 11 곱하기 500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계산도 안 돼요. 저 그걸 다 외우느냐? 그게 사실 아니라고 제가 강제 중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요. 두 번째는 성수변화인데 성수변화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스페인어는 뭐 이건 남자고 저건 여자고 난리가 났네요. 왜 근데 이건 남자처럼 생겼는데 여자고 저거는 여자야 막 이랬는데 처음에 좀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영어라는 서양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어는 성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수능에는 듣기 평가가 없죠. 제외국어 영역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스페인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다가올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여행 갈 때 무조건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 만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고마워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나다라고 먼저 말씀해요. 대나다. 천만에요. 그때 가서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아깝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리스닝 공부를 아마 욕심은 내게 될 텐데 스페인어 리스닝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왜냐면 스페인어 하면 어떤 느낌 들죠? 막 뭐 제니어리타 막 따따따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말도 빠르고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동사변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전거를 잘 타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보문고에 가서 자전거 섹션에 가. 자전거 잘 타는 방법 책을 찾아. 교보문고 컴퓨터 앞에서. 먼저 알죠? 그 찌득찌득한 키보드로 해서. 책을 정독해요. 외워.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요? 아니죠. 동사변형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전거 잘 타려면 우리 자전거에 익숙해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동사변형. 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소리. 문자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소리 그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글을 읽으면서 익혀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하지만 잘 안 하세요. 소리에 익숙해져라고 했는데 항상 눈으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절대 안 외워죠. 리스닝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성수변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많이 보다 보면 알겠는데 어휘를 처음에 암기를 할 때 앞에 정관사 엘, 나를 같이 붙여서 암기하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그렇게 어휘를 암기할 때 성수변화 그렇게 정관사랑 같이 외우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수능 스페인어 공부하는 친구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뭐든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들어라는 말이 스페인어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해요. 영어도 그렇지만 우리 영어가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또 뭐 있냐. 아일랜드 영어 좀 빠진 게 있나요? 또 있겠죠. 뉴질랜드 영어 등등등.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뭐다? 약 20여 개국에서 쓰는 스페인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쓰는 악센트 다르고요. 어휘 다르고요. 그리고 그래머도 좀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뭐든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들어야지 얘네랑 얘네를 잘할 수 있어. 가리지 말라는 게 선생님 저는 나중에 프리메라리가 중계를 알아들을 건데 저는 중남미 발음 필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다 비슷해요.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 본토 발음을 본토 발음만 들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발음을 많이 들어야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도 똑같죠. 우리 미국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국 영어 못 알아 듣나요? 그렇지는 않겠지. 다 알아들어요. 몇 가지 어휘는 빼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드라마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스페인어 리스닝 그리고 스페인어 회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로 공부했다기 보다는 드라마가 되게 좋은 보충 교제가 많이 됐어요. 따로 드라마로 이거 있죠. 유튜브에 프렌즈로 공부하기 쉐도잉하기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고 저는 집에 가면 테레비나 이게 노트북 같은 거 항상 켜놓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셜록 프렌즈도 되게 좋아하고 빅뱅 디오리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는 한 번 두 번 열 번 봐도 질리지가 않는 드라마 있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처음에 스페인어 자막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봤던 드라마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또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더빙 버전이 무조건 있어요. 스페인어 더빙 스페인어 더빙 버전을 자막을 일단 보고 나중에 스페인어 더빙 버전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더빙 버전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 드라마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네가 스페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익숙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효과를 많이 봤네요. 그리고 자막을 읽다 보면 자막이 여러분 뭐죠? 도캐입니다. 도캐. 스페인어 독해를 빠르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어떠셨나요? 저의 아주 빠른 소개와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했나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저는 스페인어 그냥 덕후가 아니라 성공한 덕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스페인어 영역을 맡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단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랑 앞으로 강의에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랑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